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투표자 수가 다른 겁니다. 투표자 수가. 여러분 사전투표소에 가시게 되면 비례대표 이름 투표용지 받고 또 지역구 여러분들 투표용지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르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왜 다르냐? 숫자를 조작하다 보면 숫자 불일치 문제가 자주 남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을 이용해가지고 개수 조정하는 흔적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순간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게 뭔가 하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옛날에 부기를 하게 되면 차변대변이 착하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이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 분이 보낸 겁니다. 비례와 지역선거를 따로따로 투표했습니까? 이런 게 부정선거의 증거들입니다. 조작을 한다라고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의 130만 표 정도가 무효표지 않습니까? 무효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무효표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무효표가. 무효표가 여러분 왜 중단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동별관내 사전투표수가 전부가 거의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공짜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공짜표는 뭐에 비례하게 됩니까? 선거인수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선거인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무효표가 많으면 표를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선거인수에 최장당 한자니까 4분의 1이 가짜표가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진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박주연 변호사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한 분이 아마 제보를 하신 모양입니다. 박주연 변호사한테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포 관외사전투표 비례투표자수 27,354명 지역투표자수 27,393명 비례투표자수 빼기 지역투표자수 마이너스 39명 개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전남 여수 관외사전투표 비례투표자수 17,944명 지역투표자수 17,962명 비례빼기 지역투표자수 마이너스 18명 숫자가 맞는 겁니다. 물론 선간의 사람들은 또 뭉개겠죠. 그리고 기상천외한 여러분들 답을 또 안 내놓겠습니까? 북위에서 차변대변이 일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일어날 수는 안 되는 일들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거를 한 분께서 전국을 다 조사해 가지고 6천 표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로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시게 되면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전남 여수 관외사전투표 비례투표자수 17,944표 지역투표자수 17,961표 투표자수라는 이야기는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투표자수는 투표자수 더하기 무효표거든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전국에 다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보내신 분이 한번 보시죠.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사전투표에서 여기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의 차이 제외국민투표 잘못투입 구분된 투표지 거소선상투표제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동시선거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자와 지역구 투표자 두 장을 발부받아서 투표자들은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두 선거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도 둘 중 한 용지에만 기표하고 두 장을 모두 투표함 또는 우편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기표를 하든 기표를 하든 간에 지역구 한 장 비례대표 한 장을 받아가지고 기표소에 들어왔으면 기표를 하게 되면 두 장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집어넣게 되면 무효표라 하더라도 기표를 안 하더라도 무효표가 투표자수 이름들 개수가 되기 때문에 수치는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원 중 한 선거에만 투표한 인원은 6,788명입니다. 총 1만 8,063개 대상 투표소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소에 차이가 있는 투표소는 4,386개 24.3%입니다. 특히 비례백이 지역구 투표 차이가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최소 지역구만을 투표한 경우만도 1,285개 7.1%에 달합니다. 어떻든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 김포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는 최소 39명 이상의 비례대표주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지역구 용지만을 우표함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북 전주 덕진 송천 일동 관내 사전투표에 최소 12명 이상의 비례대표 투표를 받지 않았거나 지역구 용지만 투표함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투표 사전투표에서 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비례대표 용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눈이 몇 개인데 경남 김해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최소 63명이 이상이 지역구 투표 용지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비례대표 용지만 우표함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두 장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치가 일치하지 않죠 이게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정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전투표 조작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가시게 되면 어느 정당을 던지나는 관계없이 사전투표장에 가게 되면 고속도로의 톨게이터처럼 통행실을 내게 됩니다. 그 통행실을 수거해 가지고 전부 다 그걸 누구와 함께 주느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줍니다. 그게 유령 사전투표자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예입니다. 선거인 수가 120명이고 A정당 B정당 C정당 후보가 각각 40표를 받았다고 봅시다. 무효표하고 기껀표는 없다고 봅시다. 4월 10일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서울 지역에서는 어떻게 조작했냐 사전투표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더블당 후보와 함께 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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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피 투입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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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피 투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4분의 1만큼 표를 통행실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정당에 40명이 표를 던졌다 하면 40명의 4분의 1 10표가 통행시로 징수가 된 겁니다. 통행시는 더블당 후보를 위한 겁니다. B정당에서 여러분들 40명의 4전투표에 참가했다. 그럼 40 곱하기 4분의 1 또 10장을 뭡니까 통행시로 납부를 당하게 됩니다. C정당 자유통일랑이십시다. C정당 여러분 40명의 투표를 하게 되면 40에 곱하기 4분의 1 4장당 한 장이 가짜니까 10표가 훔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몇 표입니까 10표 10표 1표 30표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30표가 여러분 누구한테 간다 A정당 더블당 후보만큼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당 후보는 원래 40장을 받았는데 가짜표가 30장이 더 들어가 70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정당표는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받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여러분들 부산에 가셔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를 던지게 되면 그 관외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투표용지가 서울에 올 겁니다. 서울에는 4분의 1 3장당 한 장을 조작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던지는 한 표 가운데 4분의 1이 누구한테 간 겁니까 더블당 후반계로 간 겁니다.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부정선거 앞에 사전투표 합시다.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가서 표든지면 한동훈 표의 4분의 1 25% 이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더블당 후반계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참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선거인 수에 여러분들 뭐가 포함되는 거 아니까 무효표하고 기끈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130만 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거인 수에 4분의 1 훔치는 거 서울 4월 10일 총선 서울 선거인 수에 5분의 1을 훔치는 거 4월 10일 총선의 경기도 선거인 수에 여러분들 뭐죠 5분의 1을 훔치는 거 4월 10일 총선의 부산직 갈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보시게 되면 뭐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시니까 주변에 많이 이렇게 좀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종로구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 5,929표 가짜입니다. 곽상은 후보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422표 가짜입니다. 곽상은 후보의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 투표 1,872표 이게 가짜인 겁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공짜로 집어넣어 준 유령 사전 투표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곽상은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가 5,929표라고 선관위가 발표했으면 진짜는 몇 표입니까 1만 421표 곱하기 4분의 1 그게 관외 사전 투표에 유령 사전 투표자 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에 곽상은 후보가 1,872표를 봤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발표 관외 사전 투표자 수가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몇 표나 이름들 조작이 되어 있습니까 3,100표에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775표입니다. 1,872표에 775표에 유령 투표 지수가 포함이 됩니다. 진짜를 구하려면 1,872 빼기 775표인 겁니다.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4분의 1 유령 사전 투표자 수 경기도는 5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총종합하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위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발표 1,872표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775표라는 유령 사전 투표가 포함이 되어 1,872의 775표를 빼면 진짜 1,097표에 진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투표수는 다른 것은 다 정직한 겁니다. 이게 이런 변경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조작이 되고 투표자 수도 다 이런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한두 번 반복한 점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부풀려가 이런 표를 얼마나 만들어낸 겁니까 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 총선의 지역별 조작수지 않습니까 서울 4 3 플러스 1입니다. 진짜 3장당 가짜 1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부산 강력시 6 5 플러스 1 사전 투표 당에 오는 5명당 위조 투표자 1장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대구 광역시 6 사전 투표장에 5명이 올 때마다 5 플러스 1 위조 투표자 1장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광주 광역시 4 이꼴 3 플러스 1입니다. 사전 투표장에 3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자 1장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위조 투표지를 이렇게 추계한 거지 않습니까 290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 전국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사전 투표에 이런들 285만 표 부산에서 68만 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어제 추계를 해가지고 4.15 총선은 329만 표 비해서 조금 작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추계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고쳐야 정말 나라가 정상화가 될 건데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어떻게 21세기에 참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무기력하고 무기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역사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